안녕하세요. 스쿠마라고 합니다. 회사원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퇴근하고 나서 좀 피곤하지만 괜찮아요. 지금 제가 한국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우리 아카데미 가깝고 편해요.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. 그냥 공부해야 해요.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한다면 내가 토픽 문제 시험을 익숙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요. 그림 아카데미에서 수업마다 선생님과 함께 복습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답변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한국인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. 앞으로 한국어로 대화도 잘 하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